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우리 저번주에 하고 나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 해서 특별법 4개 해서 문제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84페이지 384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384페이지의 고기 1번 최근 기출 문제인데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에 나왔던 시험 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연도가 나올 때 옛날 거 나오기 때문에 옛날 걸 기준으로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치러 가면 여러분 시험치는 해에 주로 연도를 가지고 냅니다 올해 같으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이렇게 할 때 소액보증금 이렇게 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올해 시험 치러 가면 올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여기는 지금 2009년으로 해서 나왔는데 2009년으로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치러 가면 그 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연도에 대해서 큰 어떤 여러분은 무게를 둘 필요 없다 자 그래서 2009년에 소액보증금이 얼마냐 그런 거는 꼭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올해 소액보증금은 상가 건물에서 소액보증금은 서울을 기준으로 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이 있는데 항상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기억만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될 때도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현재 소액보증금은 6500만 원 월세까지 합산해서 6500만 원 중에서 2200을 최우선 변제받는다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때는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갑은 을소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 2009년 6월 1일 보증금 4500만 원인 차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하였다 오른 것 자 그러면 6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니까 그죠 6월 11일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대학료권 갖추게 된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오른 것 찾는데 그 이미 그죠 그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고 자 4월 6일 날 가등기가 되어 있고 같은 4월 6일 날 가등기가 되어 있고 6월 19일 날 본등기가 마쳤다면 자 어쨌든 이건 가등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미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내가 대학료권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등기보다는 내가 우선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래서 갑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답은 1번으로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그럼 틀린 지문이 되겠는데 2번은 한번 보면 갑이 임차 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는 상가라 해야 되는데 공장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적용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털렸다 하는 거 적용이 아니다가 아니고 적용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갑과 의리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 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0년 자 2009년에 계약을 했는데 2009년 6월 10일에 대학료권을 갖추었는데 6월 1일 날 하고 6월 10일 날 대학료권을 갖췄는데 자 그러면 기간을 정하지 않아 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 기간은 2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보죠 그래서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니까 2010년 5월 31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번도 틀리고 그 다음에 4번 가는데 갑의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자 여러분 중과실로 파손하면은 계약 갱신은 요구 못하지만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고입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면은 요구할 수는 없지만 됐습니까?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리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는데 자 보증금이 지금 4,500만원인데 거기에다가 월세 50만원을 매달 낸다 그럼 월세는 여러분 그죠? 주택에서는 월세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상가에서는 월세는 항상 사입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50만원에 공 두개 붙이면 100을 곱하기 때문에 공 두개를 붙입니다 그럼 50만원에다가 공 두개 붙이면 100,000, 5000만원이죠 그러면 4,500만원 플러스 5,000만원이니까 9,500만원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2021년 지금 현재가 우리가 2,21년인데 2021년에도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소액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중에서 2,200인데 이 2,200만원이니까 이 2,200만원이니까 2,200만원이니까 그죠? 어 뭐 4,500만원에다가 50만원은 5,000만원으로 계산되니까 9,500이니까 소액보증금 중 일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받는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화에 변제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고 2,3,4,5는 찰림구로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답은 뒤에 5번으로 되어 있지만 1번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는데 그죠? 14년 또 뭐 옛날 25일 거죠? 그래서 특히 주택이나 상가에서는 날짜가 나올 때는 옛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풀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기본적인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상가 보증금은 1억원 월차임 40만으로 임차여 대학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순위가 없는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뭐가 없는? 선순위가 없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자기가 1순위이면은 대학력을 갖추죠 그래서 경매가 되었더라도 자기가 살 수도 있고 대학력권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배당을 신청해서 최우선 배당 받을 수도 있고 이렇죠 자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 선순위가 없다 그러면 임차인이 1순위다 우리 주택이나 상가나 마찬가지죠 1순위일 때는 자기가 경매가 되더라도 계속 살아도 되고 살면은 이제 양수인이 승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배당을 신청하면 1순위로 배당 받을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선순위 권리자가 없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보증금 1억에 월차임 40만원 자 월차임 40만원이면은 요거 공두계부채는 4천만원이죠 그럼 1억 4천이죠 그럼 2014년인데 지금 현재는 아까 있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9억 이하라야 지금을 기준으로 해도 2021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도 9억 이하라야 되는데 됐습니까? 9억 이하라야 되는데 자 요때는 보증금 1억에 월차임 40만원 하면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1억 4천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자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자 틀린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어쨌든 요때도 상가 그대로 적용되고 됐습니까? 틀린 것 이렇게 보면 틀린 것 보면 1번 3기 차임에 달아도는 연체함 자 주택은 이기고 상가는 3기입니다 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3기 연체하면은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으로 본다? 1년 이렇게 되겠고 그죠?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액세금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갑은 건물명도 업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자 여러분 요거는 3번은 주택이나 임대차나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이지만 주택과 상가에서는 됐습니까? 특례 특례 무슨 례? 특례 특별히 예외 그죠? 특례에서 동시행이지만 일반적으로 동시행이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이행지체가 되고 경매할 수 있지만 주택과 상가에서는 특례에서 동시행이지만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건물명도 업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 3번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민등록 신고나 주택에서는 주민등록 신고 그 다음에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인데 꼭 했습니다 그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확정일자 하면 우선 변제 받는데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됐습니까?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이거 4번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대항 요건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꼭 기억합니다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신고 사업자 등록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5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은 임차권은 존속한다 요거는 자기 앞순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자기보다 앞순위가 있다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 못 받아도 소멸합니다 근데 자기 앞순위에 아까 그 문제 들어갈 때 자기 앞순위에 아무도 없다 할 때는 만약에 전액 배당 못 받았다 임대차는 계속 뭐하는 거로 본다 존속하는 거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 것 이렇게 좀 보세요 오른 것 자 오른 것인데 임차인이 대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의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대학력은 대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까지는 필요가 없다 자 뭐 주택이든 상가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받기 위한 요건이지 대학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 요건일 때는 확정일자 요건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x 자 3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자 그래서 여러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으려면 점유와 함께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주택에서는 주택에서는 주민등록 신고 상가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다 그죠 자 다시 합니다 1번은 확정일자는 대학력 대학 요건이다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고 우선 변제 받기 위한 요건이고 그래서 이 2번은 맞다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상가 보호받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고 1번 틀리고 자 3번 갑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이 아니고 1년 미만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2년이 아니고 그죠 1년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전차인이 차임 연체기 2기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상가는 2기가 아니고 3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냥 임차인이든 전차인이든 몇 기다 3기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권리금을 방해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권은 방해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하는 거 됐습니까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뭐한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상가건물임대차보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소하는 신규 임차인이 대련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아까 있죠 손해배상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데 아까 있죠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자 갑이 2020년 2월 11일 얼 소유의 x 상가건물을 얼로부터 보증금 9억 월세에 100만원 자 요거는 보증금 9억에 월세 100만원이니까 100만원에 공 두 개 붙이면 얼마입니까 공 두 개 붙이면 천억 억이죠 그럼 9억 플러스 1억 하니까 10억이죠 자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했죠 아까 요 2020년이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하잖아 그죠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9억 이하라야 상가가 적용되고 9억을 초과하면 상가가 아니라 그냥 민법상 임대차로 넘어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9억 플러스 여러분 주택에서는 월세가 별 의미가 없지만 상가에서는 월세 중요합니다 합치니까 얼마 10억이다 그러니까 9억을 초과 했기 때문에 아예 상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 적용되지 않고 자 그냥 민법상 임대차 적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9억을 초과해도 됐습니까 사업자 등록 하면은 9억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 5개가 있습니다 뭐 6개라는 사람도 있고 5개도 있는데 자 5개 하는데 우리 333 자 다시 합니다 333 계약갱신 요구 다시 뭐 333 계약갱신 요구 표준계약서 5개 그럼 333은 뭐냐 하면은 대학력 대학력권 즉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얼마를 초과해도 9억을 초과해도 대학력 됐습니까 그 다음 3기 3기 연체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거 3기 그 다음에 권리금 그 석자잖아요 대학력 권리금 3기 그걸 저는 일명 333 자 중요합니다 333 계약갱신 요구권 표준계약서 그 5개는 얼마를 초과해도 9억을 초과해도 적용 한다는 거 5개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것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민법상 임대차로 넘어간다 는 거죠 얼마를 초과했기 때문에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있죠 갑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자 9억을 초과하지만 요 계약갱신 요구 요거는 적용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억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은 자 여러분 333 계약갱신 요구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최단기간 1년 고는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6월은 그냥 민법상 6월로 갑니다 민법상 6월은 서로가 요 6월 지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임대인 이든 임차인은 6월에 구속된다 하는 거 그 기간을 위함을 주장할 수 음 있다 이것도 맞다 그죠 되겠습니까 요거는 상가 적용하지 않고 요거는 민법상 임대차 그죠 그러면 6개월 정했다 그냥 민법상 임대차는 6개월 정했다 임대인도 6월 임차인도 6월 그죠 되겠습니까 예 고고 최단기 기간이 1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2번 맞고 자 3번으로 갑니다 갑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절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구로 보고 됐습니까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거죠 그죠 뭐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구로 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3번도 맞다 4번 종료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건물 소재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임차권 등기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초과했기 때문에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하는 거 그죠 요거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임대차기 때문에 요 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임차권 등기 요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1 2 3 4 다 맞습니다 자 5번 갑니다 x 건물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한 일반 채권 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가 아니고 뭐다 없다 하는 거죠 그 상가 적용 안되니까 그럼 뭐 민법상 임대차니까 그냥 일반 임대차로서 채권으로서 끝순위로 갑니다 무슨 순위로 간다 끝순위로 간다 하는 거 우선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얼마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 임차인이 데리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자 여러분 그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그럼 자기가 자기가 이사 가려고 한다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라고 그럽니다 새로 데려온 사람을 신규 임차인 이라는데 그럼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는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죠 임차인이 그죠 자 그럼 새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을 신규 임차인 이라는데 그럼 왔을 때 신규 임차인이 데려와서 데려와 가지고 데려와 가지고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 갖고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임차인은 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그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자 지금 세 가지입니다 소유자를 임대인 자 종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임차인 그 다음 새로 데려온 사람을 뭐 신규 임차인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신규 임차인을 누가 데려오느냐 하면은 임차인이 데려와 가지고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자기는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서 자기는 빠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죠 방해했을 때는 아까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참고할 수 있고 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끝나기 6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와서 권리금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근데 그럼 이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데려와 가지고 권리금을 받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하는데 됐습니까 그런데 신규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거지를 데려왔다 뭐를 데려왔다 거지 그러면 딱 보니까 차임을 지불할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다 거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조폭을 데려왔단 말이죠 그는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 조폭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상가를 죽여놓고 신규 임차인 데려와 가지고 자기가 권리금을 받아가려고 한다 하는 거 그럼 상가를 죽여놓고 권리금을 받아가려고 한다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1년 6개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데려와야 되는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차인이 못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데려왔단 말이에요 임대인이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자기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한다 그럴 때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4개 기억합니다 거지 조폭 1년 6개월 그 다음에 누가 데려왔다 임대인이 데려왔다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데려왔을 때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이고 이거는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데려왔을 때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무슨지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임대인이 누가 데려와야 되는데 임차인이 데려와야 되는데 임대인이 데려왔습니다 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채우고 지급을 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자기가 데려왔는데 권리금 받아 나가려고 한다 배 아프다 그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건 그 다음에 리얼 조폭을 데려왔다 이런 경우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리언디컷 리얼 이렇게 5번으로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옳은 거가 이렇게 했죠 그죠? 옳은 거가 이렇게 했는데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을 세무서장에 해당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거는 어 동의 없이는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뭐 동의 없이는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액서 2번 자 중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권리금 획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최초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한 7년이 아니고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임차권 등기 여러분 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거는 법원이죠 그죠? 상가 건물이 소재하는 법원이죠 법원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관할 세무서가 아니고 법원이고 자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해고 통지가 있으면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해제 통고가 있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야 3월이 경과해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상가 건물인데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미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을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 했죠 자 여러분 폐업을 했다 폐업을 하면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폐업을 했다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을이 폐업 신고한 후 다시 같은 상업 등록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능록이 아니고 등록이죠 그죠? 자 요거는 다시 사업자 등록한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사업자 등록한 때부터 그래서 원래는 기역 니은은 없는 거로 되고 디귿 그죠? 병이 올로부터 엑사 건물을 적부하여 전차에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위로 사업자 등록을 운영하면은 이런 경우 자 만약 전대에 적법하게 중요한 건 요거 핵심 단어 적법하게 전대해가지고 전차인이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하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시험에 나왔을 때 가답으로 나왔을 땐 디근만 정답으로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정답을 발표하면서 합격자 발표하는 날 정답을 발표하면서 니은도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니은은 상업 등록한 그때부터 다시 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걸로 되어서 디귿도 되고 니은 디귿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복수 정답으로 되었다 하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